아까 윤호씨, 포인트 안무 혹시 강렬한거 말고 살짝 뭐 알려주실 수 있나요? 아 네 알겠습니다 포인트 안무 살짝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원더랜드에 정말 포인트 안무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 발이 왼쪽 발이게 오른쪽 발이게 포인트 안무입니다 이 발이 왼쪽 발이게 오른쪽 발이게 5, 6, 7, 8 어서가자 어서가자 끝이 기다리는 시작으로 어떻게 하는거에요? 왼쪽 발, 오른쪽 발 왼쪽 발, 오른쪽 발, 왼쪽 발, 오른쪽 발, 왼쪽 발, 오른쪽 발 오케이 한번 같이 해볼게요 하나, 둘, 셋, 넷 어서가자, 끝이 기다리는 시작으로 오케이 오케이 역시 잘하셨습니다 역시 에이티즈